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제사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이 채널 운영해오면서 수백개의 제사이야기 별의별 거지같은 이야기를 다 해봤지만 그 중에 이게 원탑인 것 같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사보증금 원제 결혼할 때 찾아와서 제사를 모셔 가겠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 여자고요 그냥 평범한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아버지 둘째 형님의 딸이 이 도르냥이 거의 20년 만에 나타나서는 미친 개소리를 시부렁거리고 예전에 줬던 돈 3천만원을 내놓으라며 그것도 모자라 이 돈 안주면 법으로 해결하겠대요 한마디로 고소를 하겠다 이건데 그래서 비록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이긴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떤 좋은 방법과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하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채 쓸게요 일단 저는 결혼 7년차 며느리고요 저희 시댁은 원래 제사도 없고 명절 차례도 안 지내는 집이었어요 그러나 20년 전부터 딱 하나 모시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는 4남매 중 3째인데 당신 바로 위에 있었던 형님 즉 둘째 큰아버지의 제사다 이거예요 이하 편의사항 그냥 작은아버지로 쓸게요 참고로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었고 아내분은 당신 사별 후 1년 만에 바로 재혼을 했으며 자식이라고는 딱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토론연 하나뿐입니다 저희 시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 아들이 없다는 핑계로 또 본인의 재가를 한다는 핑계로 제사를 지내려 하지 않았다는데요 이때 남매 중 맞은 저희 큰아버님이 불쌍한 우리 동생 제사를 지내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고인의 아내는 그래도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저희 시부모님한테 돈 3천을 주면서 좀 챙겨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래도 고인의 형님보다는 동생 내외가 지내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데 돈을 떠나서 그게 그래 도리에 맞는 거라며 저희 시부모님은 흔쾌히 작은아버지의 재사를 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려 20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미친 작은아버님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한다며 이번 지 아버지 제사 때 딱 나타난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때 이 여자 얼굴 시집어서 처음 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깜짝 엄청나게 놀라길래 뭐야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슬쩍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봤더니 헐 이 여자 자기 아버지 제사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초반에 즉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단에 가고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민감한 부분이니까 일부러 안 물어본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제사가 남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제사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거야 헐 그것도 그래요 20년 동안 게다가 이제 와서 결혼한다며 배씨씨 처 없는 얼굴로 나타난 겁니다 여하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정신나간기 자기 아빠 제사를 챙겨온 우리 시부모님한테 감히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결혼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빠 제사 내가 모셔갈 테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받은 그 돈 3천만 원 내놔요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에도 그랬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을 수 없는 천하의 대개소리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동네 바보도 아니고 제사는 개뿔 그 더러운 심보 한마디로 돌아가서 지 아빠 팔아가지고 시집가는데 돈 못하려고 하는 그 거지같은 심보 다 보이는데 우리더러 지금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이야? 허니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지 지 시집가는 거랑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인가요? 그리고 지 대신 20년 동안 제사를 모셔준 거면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내놔야 정상 아닙니까? 2년도 아니고 20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여자 얼굴 이때 처음 봤어요 내 결혼식 때도 이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안 왔으니까요 남편한테 물어봤죠 자기야 저 여자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저보다 두 살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마흔이 됐다 이 소린데 그래 막말로 10대 20대 초반 어린애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나이 쳐먹고 면상에 무슨 철판을 아니 아담한 힘으로 깔았냐? 어? 지가 울버린이야 뭐야? 여하튼 너무나 마음 여린 우리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을 하시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대신 나섰어요 아니 이봐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23년 됐어요 우리가 천주교라서 제사 대신 염미사를 지내고 있는데 들어보니 당신은 그런 것도 아니라면서요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 길 한 번도 안 챙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없고 그런 건가? 지금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쪽 아버지 제사예요 그런데 그 20년을 대신 모셔준 게 고마운 게 아니라 되레 돈을 뱉어냐라고 네가 사람이세요? 등등등 주변에서 말리든 말든 어머님 대신 다다다다다 쏘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사람 좋은 우리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게 아이고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내 조카고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뭐라도 챙겨줘야지 않겠냐 이러면서 추기금 50만 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미쳤어 돈을 왜 줘요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있구나 명절 때 우리들 모두 큰아버님 댁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 사고 뭐고 날 말이고 그냥 20년을 안 본 거야 자기 아파 돌아가시면서 완전 영 끊어버린 거예요 물론 저야 이제 7년 됐지만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돈을 달라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도 지가 사람이고 인두컵을 쓰고 있다면 거기다 지 아버지 기회를 챙기러 온 거라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에 참석을 하는 거라면 조금 일찍 와가지고 음식하는 거라도 도와야지 뒤늦게 쳐와가지고 절도 하기 전에 돈 내놔라 진짜 쌍욕이 절로 나왔다니까요 당시 주변 어른들 없었으면 면상이 되고 쐈을 겁니다 여하튼 그랬는데 그 사건이 있고 이틀 뒤 며칠 전이죠 그 여자 엄마 그러니까 돈을 줬던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고 아니 동사 내가 준 돈 왜 안 주냐 이러면서 개소리를 시전했다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저보다 성깔이 더 더러운 우리 시누이 우리 형님이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쌍욕을 하고 엎어버렸다고 해요 참고로 시누이는 제사 당일에 일이 너무 바빠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적반하장 법대로 하겠다며 고소하겠다고 지랄지랄했다는데 아니 진짜 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있을까요?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만약 제가 저 입장이고 그러니까 뭐 타이든 고이든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든 뭐든 간에 어쨌든 내가 20년 동안 잠수를 탄 거라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도 감이 못 들 것 같거든요 어쩜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야 같은 사람인데 여하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만약 진짜로 법대로 가버리면 그래도 문제는 없겠죠 만약 돈을 토해내야 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억울해서 못 살아 말씀해 주세요 이거 법으로 문제 없는 거 맞죠? 댓글 1번 네 맞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미친 것들이군요 이 그지 같은 것들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감히 버블 드림이네 아 그래 뭐 꼭 고소 한번 해보라고 해요 우리도 구경 좀 합시다 2번 제사 모시는 비용을 준 건데 그걸 보증금이라고 생각을 한 거네 진짜 제대로 미친 딸내미구만 앞으로 둘째 아버지 제사는 안 지내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으니까 가져가라고 해요 대신 20년 동안 지내준 그 비용 물질 수거 정성 장소 대여까지 싹 다 토해내고 가져가라고 해요 한 6천만 원 정도 그 돈을 주면 제사도 주고 옛날에 받았던 3천만 원도 주겠다고 하세요 3번 예 반드시 꼭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20년 동안 제사를 지냈으니까 돈은 지들이 지불해야 될 겁니다 4번 이런 미친 나 또 무슨 전세 보증금인 줄 알았네 아니 2년도 아니고 20년이면 인건비에 재료비에 그 돈 3천 다 썼지 근데 뭐 돈을 달라고 아니 그게 지들이 준 돈이야 어? 뭐 지들이 준 건 맞죠 어쨌든 진짜 세상은 넓고 걔 또라이는 더 많다더니 얼씨구나 아무튼 그래요 저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 제발 끼리끼리 이길 천지신명께 비난이다 비난이다 뭐? 법? 아니 법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요 진짜 궁금하구만 꼭 고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문자 한 통씩 시원하게 보내주세요 나도 진짜 엄청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법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뭘까요? 6번 스니 시어머님은 지금 당장 수신 차단하라 하시라 하고요 스니가 직접 그 여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반드시 꼭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한번 보자고 그리고 20년 제사 지냈으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됐어요 많이 했네 7번 그렇지 이거는 돈만 쏠란 가져가고 아빠 재산을 안 지내겠다는 심보입니다 예전에 줬던 그 돈이 아까운 모양인데 너무 늦었어 2년도 아니고 차단해버려요 법적으로 지랄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 하고 8번 야 수중에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또 인간이길 포기했다 해도 이건 아니죠 자기 아버지 아니야 살다 살다 진짜 별 거지같은 꼴을 다 보네 20년 동안 재산 모신 비용이며 거기다 인건비에 그 시간 세월 여러 가지 정성 등등등 이런 것들은 뭘로 보상을 할 거랍니까? 차라리 그 돈을 빼고 달라고 하면 또 몰라 다 달라고? 차라리 이럴 거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을 비추지나 말든가 어이구 기분 그지같네 9번 그래요 뭐 딸이 제사를 모셔가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그래 무남동녀 외동딸이면 결혼 후에 제사 지낼 수 있죠 그러나 예전에 줬던 그 3천만 원을 다시 토해내라 안 주면 법대로 하겠다 어머나 세상에 꼭 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지가 인간이라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차라리 그래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지금 많이 힘드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저 결혼 비용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낫지 뭐냐 저게 쓴이가 참 똘똘한 사람이구만 지금 쓴이 시부모님들 마음 단단히 상했을 텐데 이때 편 강하게 들고 잘 달래드리면 평생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잘 지낼 것 같아요 화이팅 11번 보니까 시누이도 쓰니만큼 강한 것 같은데 둘이 동맹을 맺고 저 미친 모녀를 확 갈아버리세요 물론 후기도 부탁합니다 꼭 써줘야 돼 12번 아니 이게 뭐야 제사 보증금이야 연병 쌈 써먹고 앉았네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삶에서 들어본 소리 중에 제일 거짓았네 와 한잔하겠다 진짜 차라리 뭐 차라리 그래요 옛날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살아오면서 제사도 참석 못하고 정말 부끄럽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다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줬던 그 3천만 원에서 일정 부분만 좀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국어를 하란 말이지 저렇게 딱 저는 여러분 이게요 글을 제가 좀 정리를 해온 건데 본문은 조금 더 본미합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예 그쪽으로 상상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처음에 큰아버지가 내 동생 불쌍하다고 제사 지내주라고 돈을 줬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와 하긴 그래요 연예인들 죽으니까 평생 안 보던 엄마 부모들이 와가지고 돈 타가는 거 보면서 진짜 인간 아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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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